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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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결혼과 가족 과제 중인데 인터뷰 한 번 보고 있어요 연애란 무엇이다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연애란 어떤 거다 한 말씀 아 연애요? 연애요? 연애라 음 음 생각나느라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안 돼 오빠 어 연애는 일상이다 하루종일 같이 있으니까 뭔가 생활의 일부분이 된 느낌 음주다? 뭐 가끔 흑역사 만들고 이불킥해도 또 하고싶어지니까 월급통장 같은 거랄까? 뭐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존재 자체로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거? 우주여행이요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럼 치킨무요 네? 달달하고 상큼해서 어 그리고 없으면 허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치킨 맛 더 이쁘다 야채 맵고? 야채는 역시 치맥이지 콜 하이 누나 어 땡큐 근데 이건 뭐예요? 안녕하세요 연애란 어 어 저는 휴강이요 예상치 못할 때 찾아와서 더 설레고 또 휴강 땐 뭘 해도 재밌잖아요 안녕하세요 야 왜 이렇게 늦었어? 귀여웠냐? 이거 뭐야? 자 연애란? 뭐 아 빨리 연애란 어떤 것이다? 연애란 타이밍이지 끝이야? 응 뭐야 싱겁게 그쵸 타이밍이 좋아 그런 의미로 지금 타이밍이 딱인데 영화나 보러 갈래요? 오 좋아 나 그거 있어 팝콘 코트 콜 나도 공감 가자 아 근데 이거 언제 발표하시는 거예요? 어디 갈까요? 가야 크로 recruited retraining Bloom 그런가 기다려orr slow qu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